1. 빌트업 에지의 발생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오른 것은 4. 절삭 속도를 높이고 절사기를 사용한다. 2. 쇼피닝과 관계없는 것은 3. 표면 광택을 증가시킨다. 3. 범용 밀링에서 원주를 30분할할 때 맞는 것은 2. 분할판 18구멍열에서 1회전과 3구멍씩 이동. 4. 연삭에 관한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1. 받침대와 숫돌은 5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5. 선반작업에서 절삭저항이 가장 적은 분력은 2. 이송분력 6. 전해연마 가공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면질의 금속은 연마할 수 없다. 7. 표면 거칠기 표기방법 중 산술평균 거칠기를 표기하는 기호는 4. 8. NC 공작기계의 특징 중거리가 가장 먼 것은 3. 공구가 표준화되어 공구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9. 측정기에서 읽을 수 있는 측정값의 범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측정범위 10. 원형의 측정모를 V블러기에 올려놓은 뒤 회전하였더니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에 0.5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 진환동은 얼마인가? 2. 0.25 11. 대표적인 수평식 보링머신은 구조에 따라 몇 가지 형으로 분류되는데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3. 배드형 12. NC 밀링 머신의 활용에서 장점을 열과하였다. 타당성이 없는 것은? 4. 적은 공구로 광고미한 절삭을 할 수 있고 공구의 수명이 단축되어 공구비가 증가한다. 13. 바이트 중 날과 자루가 같은 재질로 만든 것은? 4. 단체 바이트 14. 기계의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헬멧 15. 면삭에서 원주속도를 V, 숫돌바퀴의 지름을 일하면 숫돌바퀴의 회전수를 구하는 식은? 2. N000V 16. 각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연바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45 이상의 큰 각도를 측정하는 데 유리하다. 17.09가 회전하고 공작몰은 고정되어 절삭하는 공작기계는? 2. 밀린 머신 18. 지름 50 날스 10개인 페이스커터로 밀린 가공할 때 주축의 회전수가 300 이송속도가 매 분당 1500이었다. 이때 커턴 R 하나당 이송량은 1.0.5 19. 선반작업 시 절삭속도 결정에 조건 중거리가 가장 먼 것은? 4. 칼럼의 강도 20점 면삭속도래 입자 중 천연 입자가 아닌 것은? 4. 알루미나이 과목 기계제도 및 기초공학 21점 구름 베어링의 기호 중 NF-307 베어링의 안지름은 몇인가? 4. 35 22. 그림은 어느 기어를 도시한 것인가? 2. 헬리콜 기어 23. KS 제로 기호 중 드로잉용 냉간화변 강판 및 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4. SPCD 24점 어떤 치수가 1대 치수 공차는 얼마인가? 3. 0. 047 25점 도면과 같은 물체의 비중이 8일 때 이 물체의 질량은 약 몇인가? 2. 4. 2 26점 대칭인 물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내부 모양과 외부 모양을 동시에 표시하여 나타내는 단면도는? 2. 한쪽 단면도? 27.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에서 조립되는 축이 끼워 맞춤 공차가 다음과 같을 때 억제 끼워 맞춤에 해당되는 것은? 28. 치수 보조 기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비례척이 아닌 치수 15 29. 다음 나사 기호 중 관용 나사의 기호가 아닌 것은? 1. TW 30. 다음과 같이 표면의 결 도시 기호가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해석으로 틀린 것은? 1. 가공 방법은 면석가공 31. 저항각 12.5%에 해당하는 탄소 저항기의 색비로 오른 것은? 3. 갈색 적색 흑색 금색 32. 힘과 비틀림이 동시에 작용하는 축에서 흑 모멘트를 M, 비틀림 모멘트를 T라 할 때 상당 흑 모멘트와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구하는 식은? 3. 33. 정극이 수시로 바뀌는 교류의 주파수를 나타내는 식은? 4. 이 34. 질량 8의 물체가 힘을 받아 3.2의 가속도가 발생했다면 물체가 받은 힘은? 25.6N 35. 다음 중 SI 기본 단위인 물리량은? 4. 질량 36. 철판의 1.5로 자동 용접할 수 있는 잠호 용접기가 있다. 같은 철판을 입은 동안 용접한 거리는? 4. 180 37. 다음 그래프는 굵기와 길이가 같은 두 종류의 금속선 A와 B의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두 금속선의 비저항의 B는 얼마인가? 1. 3. 38. 지름이 D이고 반지름이 R인구의 최적을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4. D339.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하중은? 2. 교반 하중 40. 힘의 모멘트 단위는 1엔인데 이것을 1의 단위인 J로 표시하면 얼마인가? 3. 1. J 41. PLC 구성 시 출력신호와 관계가 없는 것은? 4. 광센서 42. 다음 회로에서 시정수는 1할 시 43. 다음 중 서부 전동기가 갖추어야 할 특성이 아닌 것은 1회전자의 관성이 클 것 44. PLC의 레더 다이어그램 명령어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4. 어셈블리 명령 45. PPI 8255 인터페이스 칩의 기본 입출력 동작에서 표에서와 같이 핀번호 8번인 A형와 핀번호 9번인 A1의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서 오른 것은? 3. D급 항은 포트 C의 입력 또는 출력이 가능하게 한다 46.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필요한 제어로 만든 것은? 2. 대목임 제어 47. 서부기구에서 신호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4. 기계식 48. 다음 유압장치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3. 무단 변속이 불가능하다 49. 다음 중 계외로 제어계의 응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 NC 선반의 위치 제어 50. 다음 중 제어계의 성능으로서 3가지 중요한 특성값이 아닌 것은? 3. 결합계수 51. 단위 피드백 시스템의 전방 경로 함수가 1대 스틱 입력 5를 인가하였다면 정상상태 오차는? 2. 3. 52.4013을 이용하여 엔코더의 신호로 회전방향을 알 수 있는 그림과 같은 디플립플로페로에서 를 옳게 짝지은 것은? 4. A상 2. 상 방향출력 53. 다음 중 PLC의 자가진단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1 메모리 액세스 타임 체크 기능 54. 계좌 코일의 전류를 희려 중으로써 전자석을 만들어 밸브를 여닫는 밸브는? 3. 전자벨프 55. 단위 인펄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1. 56. 용량이 같은 단단 펌프 두 개를 한 개의 본체 내에 직렬로 연결시킨 것으로 고압으로 대출력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되는 펌프는? 2. 2단 메인 펌프 57. 다음 중 발전기 출력단자 전압을 부하해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가 있을 경우 이는 어디에 속하는가? 4. 자동 조정 58점 생산 공정이나 기계장치 등을 자동화하였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생산 설비의 수명 감소 59. 그림의 연산 요소는 분압기 회로이다. 이에 대한 연산방정식은? 4. 60점 그림과 같은 기계 시스템의 서류를 입력으로 하고 출력으로 하였을 때의 전달함수는? 2. 2 플러스 플러스 61. 다음 논리함수를 최소화하면? 2. 62점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 사이의 변환관계를 결정하는 법칙은? 4. 주울의 법칙 63점 RLC 직렬외로의 임피던스 제트는? 1. 64점 식침법의 수 0에서 9를 이진법으로 표현하기 위한 최소 자료입니다. 2. 4. 65점 컴퓨터에서 이에 보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2. 곡새면산 66.V, 흰, 자동차 부품 등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가장 적합한 선반은? 3. 자동선반 67. 다음 그림의 논리식에서 출력값은 1 68. 저항 R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접속했을 때 합성저항은 몇인가? 4. 469점 유도형 근접 스위치로 검출할 수 있는 재질은 어느 것인가? 3. 금속 70점 정형타 교류의 시료값이 100이고 주파수가 60인 경우 전압의 순시값은 1 141.4, 377, 71점 현대CPU로 읽어올 명령에 들어있는 메모리의 주소가 들어있는 곳은? 2. 프로그램 카운터 72.CNC 공작기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서부기구의 제어 방식 중 개방외로 방식은 간단하고 대목임 제어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다. 73점 동일한 피측정물과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내경을 측정하였더니 두 사람의 측정값이 달랐다. 이런 오차를 무엇이라 하는가? 74점 검출방법에서 접촉식 스위치로 맞는 것은? 1. 이미 스위치 75점 빛에 의해 검출되는 스위치로서 투광기와 수광기가 있는 스위치는? 76점 다음 중 일반적으로 브러쉬 교환이 필요한 서부 모터는? EDC 서부 모터 77점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의 가공 시스템은 무엇인가? EDNC 78점 로봇 8의 구동뿐만 아니라 기계의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의 제어를 필요로 하는 기계 구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어는? 3. 서부 제어 79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외부의 RAM, ROM 또는 주변 장치와 연결되기 위해 사용하는 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내부 버스 80점 스테핑 모터의 동작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회전 각도는 입력 펄스의 수에 반비례한다. ør Montana 11. 서부에서 11. 서부에서